ron endlessly 어 아 잠시 저는 화장실을 좀 다녀와 꽤 롱 타임 꽤 오래간다고요? 약간 솔로 팬사이네 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금방 왔는데요? 뭐야? 금방 왔어요 뭐하시죠? 솔로 팬사이네 여기 나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마무 플러스 요콩 요콩 모는 입니다 모모들 오늘 이 팬사이네 또 기다리느라 조금 힘드셨을텐데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활동 끝나고 2주만에 하는건가? 이 1,1,2 2주째 이렇게 팬사인회를 하게 됐는데 뭔가 되게 자주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색달랐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냥 에브리띵 영어 잘하시나봐 네 당연히 네 그래도 이번 파리에 아니다 네 일단 빨리 저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저 질문에 왠지 되게 많은 것들이 아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딨죠? 여기 있네 자 오늘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아마 처음 팬사인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저번 팬사인에 저희 활동 때 팬사인에 와주신 분들도 계실텐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맘플과 무무의 캐니플러스 캐니플러스 캐니플러스인데 여기에 이제 무무들이 원하는 것들을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뽑아서 무무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거나 원하는 것을 해소시켜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뽑아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누가 이렇게 웃을 봄이라서 그래 봄이라서 봄에 취하셨구나 만약 무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솔라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문별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근데 왜 나는 문별이가야? 근데 그럼 된다면 뭐 어떻게 해요? 나는 별이가라고 안한 거예요 문별이가라고 했어 문별이가라고 했어 누구야? 아니 이게 된다면 근데 된다면 어떻게 답이 없어요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가? 어 일단 무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그냥 바퀴벌레가 됐구나 어 그러면 일단은 저는 누가 바퀴벌레가 되던 간에 응 잡아요 일단 오오오오오오오 잡아서 저는 이렇게 제 시야에 보이는 곳에 이 언니 잡지도 못하고 시야에 보지도 못해 보이는 곳에 둬요 말했잖아요 변기도 못 들어가고 저한테 연락 왔다니까 그때 왜 계속 나오지? 아니 용이 언니도 변기를 못 들으시고 언니도 못 들으는데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같이 살찌봤는데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똥을 잘 못 봐요 근데 용기 똥은 봐 용기 똥은 집어 따뜻하다 근데 내 똥은 못 봐 내 똥이니까 남의 똥이다 본인의 대변을 봐야 되는 이유 알죠? 건강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그때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막 좀 그랬을 때 봐라 아 그럼 건강을 알 수 있다 근데 절대 안 보는데 용기 똥은 집어 그래서 제가 보라고 해서 나 보고 뭐래? 자기 똥은 왜? 너가 좀 봐주면 어때? 아니 내가 왜 봐? 내 건강을 위해 너가 좀 내 똥 좀 봐주면 어때? 아니 내가 왜 보냐고 그랬더니 별이가 이제 그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가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기를 어떻게 뜯냐? 나한테 질문하게 그거 비마트에서 시키면 된다 지금 당장 막 설명해주고 뚫어뻥을 사라 뚫어뻥을 사라 그리고 물 계속 내리지 말고 알아서 내려간다 뚫리며 설명해주고 뚫었대요 그래서 혼자도 할 수 있는 어른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뚫어뻥 하나로 제가 박수를 받는 맞아요 제 평생에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김별씨 하나 뽑아보세요 오케이 파리에서 TMI 아 저희가 또 저번 주 주말에 뮤직뱅크인 파리에 가서 언니 살짝 뒤로 와야 돼 왜냐면 앞으로 가면 엄청 그늘죠 아 오케이 그냥 이런 식? 뭐가 또 이런 식? 그래서 파리에서 뭐 TMI? 응 파리에서의 TMI 뭐요? 다시 물어봐도 안 돼? 나 있냐고요 있죠 뭐죠? 그 얘기 해줘요 그 아 아 그거 그 AB6IX의 대윈님 있잖아요 네 그분도 이제 파리에 AB6IX가 오셨더라고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만난 그 뭐 사진 찍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리더들끼리 뭐여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 언제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들은 다음날 오전에 이제 비행기여가지고 거의 바로 그냥 가야되는 새벽에 그냥 가야되는 막 새벽에 그냥 가야되는 스케줄이었고 저희는 저녁 비행기였어요 음 그래서 좀 시간이 그래도 다음날 여유가 살짝 있는 날이었는데 여행할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 다음날 가면 좋겠다 저는 이제 좀 집순이다 보니까 어 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랬거든요 뭔가 집에 그 집에 없으면 뭔가 불안한 마음 근데 또 데이이는 어 여행을 또 하실 수 있는 여유시간이 있으니까 되게 부럽다 대이이는 막 어 어 자기네들은 너무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어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정말 저희가 그 보셨죠 사진 폭탄으로 올려 진짜 여행이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막 사진 막 허어어어어어어어 사진 찍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멤버들이랑 막 즐겁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휘님이 언니의 인스타를 보기만 해도 이 사람 집중한다고 이 사람 거짓말 지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볼 것 같아서 제가 오해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랬었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저희끼리 되게 보내는 시간이 오랜만에 멤버들끼리 진짜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내서 그리고 또 TMI 하나 됐잖아요 우리끼리 밥을 먹었잖아요 근데 본연 이게 언니가 결제하는 분위기가 됐어 나보고 갑자기 밥 다 먹고 아 이거는 언니가 무슨 소리야? 아 언니가 나는 내가 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갑자기? 약간 그냥 이런식? 그래서 언니가 4개 됐어 제가 냈어요 근데 결제를 했는데 저희가 근데 뭐 먹었지? 파스타 피자랑 약간 파스타 리조또 리조또 이런 걸 먹었어요 근데 결제를 했는데 30얼마가 나온 거예요 30만원 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당연히 나도 이제 얼마 얼마 계산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아 뭐 이정도니까 내게 오케이 오케이 했는데 이제 계산서를 가져다 주셨는데 근데 30얼마에서 어 이거 아닌데 뭐지 해서 근데 그 상황이 그 이제 직원분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분을 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손을 덜 덜 닮아서 주고 재산을 했죠 망칠 요선껏 KMI가 있었습니다 웃겼어요 진짜 웃겼나요? 네 저는 안 웃겼는데 저는 근데 카드를 안 들고 가가지고 얘는 파리에 카드를 안 들고 가는데 그래서 얘 살짝 고단수인데? 이게 내가 삼성페이를 쓰다보니까 지갑을 생각을 못해 그때도 내가 삼성페이를 써서 내가 지갑을 원래 안 들고 다니잖아 아니 얘 좀 고단수다 진짜 여행할 때 지갑을 생각을 아예 1도 못했어 그때도 그래서 와 얘 좀 쎄네 그 생각을 했었죠 이런식 좋네 좋았어 자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마마무 포즈를 보고 싶어요 수학기호? 아 플러스 아 마마무 플러스 포즈요? 자 벼라 너가 아 내가? 응 너가 해 자 하나 둘 언니가 언니잖아 아 너는 너잖아 언니 가로 해 아 싫어 언니가 가로 해야지 너가 가로 해 하나 둘 마마무 플러스 자 마마무 곱하기 아 그건 아니야 마마무 곱하기 너희 쪽 마마무 곱하기 아 그거 나야 마마무 곱하기 마마무 곱하기 아 아 아 아 이 소리를 되게 잘 썼어 아 나 왜 저래 자 또 뽑아볼까요? 문별씨 하나 뽑으세요 제가 옮길게요 뽑으세요 옮기세요 아 진짜 안 맞아 뽑으라고 뽑아요 곧 미주투어니까 영어로 잠깐이라도 대화 가능 아 이 분은 영어를 잘 하시나봐요 누구시죠? 누구세요? 예스 오코스 아 먼저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왜 나야? 너도 있는데 왜 나한테 우리 팀의 대표 예스 어 당연하죠 잘하라고 Oczywiście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네 감사합니다 네 미안해요 미안해 미주소어 어떤 걸 준비해 미주소어 어떤 건 준비했대 영어로 하나만 다시 해주세요 말이 끝나고 있었는데 대체했을래 Very special Difficult 아시아 투어 라는 difficult And so many Difficult 아닌데? Different 언니 왜 나 수정 안해줘 내 difficult라는 말은 사실 안 들었어 아니 나한테 수정을 해 내 말 생각하더라 나는 지금 내 말 생각하더라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하거든 Different Yeah you know Sorry? New performance Uh Yes So many performance And New performance New New Ah Secret Sorry Sorry Yes You don't follow Ah Sorry Sorry Secret Sorry Secret Okay 아니 내 걸 아까 정정해 줬어야지 언니가 내 입건데 Secret Okay Okay Yes Next 쪽지 아 용선 언니 법을 타자 치는 거 실시간으로 보여주세요 뭐 언니가 뭐 독수리로 칠 줄 아시나 봐 이렇게 아니면 제가 뭐 기계로 치는 줄 아시나 봐 아니면 음성으로 밥은 먹었으면 아 제가 근데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왜 언니 빠르다고 자랑했어 언니 아니 그러니까 모모들이 내가 되게 빠르대 맞아요 맞아요 내가 되게 빠르대 아오 뭘 했는데 빨라 타자가 속도가 되게 빠르대 그렇게까진 안 빠른데 나 빠르 오타가 엄청 많이 나는데 나 빨라 나 빠르다고 혹시 화났어? Angry? 그냥 약간 이런식? 뭐 이분 왜 그렇게 이분 막 이분 약간 이런식? 뭐 그냥 뭐 됐어 할 말 없구나 자 뽑으세요 오케이 솔라공주님 잠깐만 저기있어 솔라공주님 솔라공주님 샘새미스 Unholy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아 짧게 짧게 부탁해요 와 미치겠다 솔라공주님 그런게 아니고 써도 있어 아니 너가 읽으니까 되게 묘해 솔라공주님 아 아 오케이 렛츠고 3 2 1 GO 엣 엨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St. Hunter 이거 비긴어게인에서 부른가? 그런 노래입니다 그때 비긴어게인에서 부른 노래 들어보면 그때 제가 충롱증을 충롱증이 걸려 있었어 그래서 콧소리가 너무 많이 나던데 맞아요 느끼셨나요? 소리 다르지 않아요? 제가 충동증이 걸려서 지금은 싹 뺐죠. 싹 뺐죠. 염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축하할 일 많다 또 한 번 뽑아볼게요 마마무 플러스 한국 말고 아시아 이외 나라에서 팬미팅 할 계획이 있나요? 네? 뭐라고요? 아 너무 가까우면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별이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얘기도 하고 저희 둘이 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게 다음 앨범 프로모션을 거창하게 하고 싶다 그 대신 모모들이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창하게 하면 뭐해요 그러니까 모모들이 또 저희가 다음에 제대로 또 준비해서 준비할 테니까 모모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기다려 주실 거죠? 네! 오케이 자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잠깐 뭐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라따뚜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일주일 내에 괴변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찜찜한 쪽지네요 왜 언니한테 똥으로 협박을 해? 진짜 심했다 진짜 심했다 이거는 이거 좀 선 넘었다 시작! 아 근데 여기에 언니가 목적이 있었어 프랑스분이 또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가사를 했다가 약간 사랑해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느랄까봐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레츠고 정수은요? 정수은요? 하아 떨렸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거 공연할 때까지도 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파리에 갔으니까 다 파리분들이잖아요 저희가 발음이 걱정이 된대요 너무 맞아요 이게 또 제가 너무 잘 모르는 아예 모르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저도 그냥 멜씨 포크 멜씨 포크 이런 것만 알았지 이렇게 노래를 하는 일이 처음이어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안심이 됐어요 아직 방송 안됐는데 좋아해 주시는 건 어떻게 알아요? 무대를 하면서 보잖아요 같이 부르셨다고 같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살짝 약간 묻어가는 느낌? 오케이 이러면서 근데 바이크에는 언니 목소리만 나와요 그니까 그게 너무 힘이 됐어요 좀 기댈 수 있어서 너무 아무래도 관중분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맞아요 그때 공연소? 맞아 진짜 큰 공연장이었는데 거기에 정말 중간중간 무무들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저희가 계속 찾았어요 100배 줌 있잖아요 울트라로 100배 줌으로 무봉을 찾았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무봉이다 저희가 진짜 그래서 그쪽 보면서 저분인가? 항상 해외를 나가면 제가 걱정을 해요 무무들이 있을까 아무래도 유명하신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가시니까 무무들이 진짜 꽤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무봉이 그렇게 잘 보일 줄은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더 보면서 인사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별공주님 뽑아주세요 이번 망플활동 완벽하고 마무리가 잘했으니까 서로를 칭찬해주세요 마주보고 손잡고 큰일이네 어렵지 않은데? 아 싫어 싫어요 울별씨 울별공주님 울별공주님 고생하셨고 고생하셨고 아파 아파 고생했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 왜 아니 말하는데 이러고 있어 그럼 울어 행복하게 또 다음을 기약합시다 오케이 마음플하느라 고생 많았고 뭔가 반주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마음플 고생 많았고 그거는 약간 내가 지금 아이디어 많으니까 다음 마음플도 가보자고 오케이 안 그래도 요리가 아이디어를 나한테 카톡으로 되게 많이 보네요 이거 어때? 이렇게 해서 앨범에 관한 것들 맞아요 굉장히 열이 넘치는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우와 이거 무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까요? 용선언니 연기 수업 받았어 언니 연기 수업 받았어? 언니 연기 수업 받았어? 썰이랑 별이 언니 용언니한테 보컬 수업 받은 썰 풀어주세요 맞 지지비빗 활동 수고 많았어 언니 연기 수업? 아 마타하리? 아 마타하리 마타하리는 사실 연기 수업이라기보다는 노래 그때 어 그냥 연기의 코치 이거를 감독님한테도 받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이 연습했던 이제 옥주현 선배님한테도 받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연기를 막 어떻게 해라 막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때 그 감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이번에 지지비비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뭔가 그 무대에서의 그런 제발 조용히 좀 해주고 나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업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많이 코치를 주셨구나 부딪치면서 알게 되었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 코치 받았지 콩글리처베이션이었죠 네 맞아요. 내 차에 타서 불러 막 Congratulation! 이러면서 맞아요. 어디를 하라고 했었어 그 당시에 Congratulation이라는 노래가 고음이 있잖아.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타서 자기가 그때 언니가 뮤지컬을 하고 있었었나? 준비하고 있었어. 그때 준비하고 있었을 때 언니도 뮤지컬에 가서 배웠던 걸 나한테 알려줬었어 그 옥주연 선배님께서 맞아.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차에서 차 안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삼겹살 먹었다가 맞아 맞아 갑자기 차에 타고래? 삼겹살 먹었다가 일단 차로 가보자 그래서 가서 다 먹고 노래하고 일단 Congratulation 한번 들려주세요 웅! Congratulation 날 참 믿었네 Congratulation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며 날 짓밟아 웃는 얼굴로 날 깜막히 애고 행복해 하는 너 이 음이 이 시작음인이 아니었는데 더 높은데 요즘에는 근데 보컬 레슨을 받으니까 이 노래가 막 엄청 높다고 생각 안 되는 거 같아요 C.I.T.T가 그렇게 느껴졌어 그래서 이건 되게 낮게 부른 거 같아 오 고샤 고샤 그 언니가 고샤지 아이고 고샤가 뭔지 알아요? 여기 유명하시잖아요 마마무 끝부분만 되면 진짜 힘들고요 진짜 근데 어쩔 수 없지 자 저희가 이제 우리 무무들과 케미플러스 쪽지들을 좀 알아봤는데 또 오랜만에 포토타임이요? 포토타임을 또 무무들이 되게 귀여운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Gewissr 어그러 cuales 나 지금 아 그러니까 이렇게 reposition 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왠지 이걸 보내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게 본드가 약하네요 얘를 마이크로 써야겠다 이거 왠지 일단 사진은 야 너 잘 어울리는데? 하나 둘 셋 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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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나쁜놈 한번 가요? 네 나쁜놈 노래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 떼고요 네 여기 날라가니까 애들 자들 문화 언급 장라로 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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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그때부터 봤지 이해해야지 달아내었었네 언제 오시려나 님 찾아볼래 내 손에 떨린 너 배꽃을 멈춰도 또 떠나 내 뜻도 몰라 주말 나 이렇게 아픈 꽃길 따라 사픈 질려받아 지적이는 사회도 더 슬프겠네 나뿐 너 묶여진 너는 산대 도둑 너 사랑한 말 거짓마라 너 너 날 두고 떨려 심리도 녹아 나뿐 너 미 미 미 미워 이 나뿐 너 지 지 지 지워 지 지 지 지윤 어쩐 지 곧 달데러 갔다 더니 그 집 소리 없이 너를 나 떠나갔뿐어 몸에 물만 기다리지 않아 난 좋다는 님 찾아나도 떠나가리요 지나가면 정말도 나요 괜히 척하지 말고 그냥 옆에 놔 에이 요 요 요 자꾸 놈떡하나 봐 따라겠다 내가 마음을 하자니 네가 원하는 건 다 돌아다니 다 다 다 다 이제 마는니 언제 오시려나 닌 찾아볼래 이젠 너 떠떠떠지 너보다 너 이젠 놔봐 피꽃이 멈춰고 떠나 내 뜻도 몰라 주말 나 이렇게 아픈 거길 따라 올걸 나 못 깨진 오는 담배 도둑 알 damму Wal-Long 사랑한 날 거짓 말아 너 rol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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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respects out hermaná 나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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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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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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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또 아냐 um no no humழ 유치아 991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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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is'd. 유치아 191 č. 유치아 201 econ3 ŭ 유치아 201 유치아 217 유치아 217 유치아 218 후위 은신아 218 이상한 많이 까먹었어요 2주 밖에 안됐는데 2주 밖에 안지났는데 머리를 지웠나보나 왜 지워? 원래 지우고 다시 넣는거야 다른 걸 하나 더 써볼까요? 많이 힘든가 봐 아니면 그냥? 그냥? 알아쓰고? 맘대로 와 꽃이다 꽃은 어떠셔? 꽃은 어떠셔? 꽃은 어떠세요? 주세요 나는 어디 늙는 거 없어 얼굴이 있어? 꽃은? 토끼인가 보다 토끼처럼 해주세요 무무들아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가 울었어요 어떻게 한거야? 목소리를 쓰기 힘든데? 대단한데? 좋았어요 졸업사진 스타일 약간 그 스타일 사교육 없이 사교육 없이 사교육 없이 명문배일 보냈어요 진짜 그 사진 보고 너무 웃겼어 진짜 사진 다 아시죠 여러분? 네 너무 웃겼습니다 이번에는 지지비비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오랜만에 지지비비 원곡 버전 릴레이 댄스 버전 원곡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이고 기억나? 나지 릴땜 버전으로? 오케이 나부터? 아니다 나부터 처음에 같이 오케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지? 이거 무슨 일이야? 아 같이 같이 오케이 시작 뭘 시작해요? 몰라요 음악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고 음악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고 지지비비 에피소드 자기소개 이 곡은 레이 에피소드 무너지 앗 이 곡은 이 곡을 아니다 그 곡이 엄청난 노래 엔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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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eep feeling sorry I keep feeling sorry I can't wait GG BB Babe Let's get bac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can't wait I can't wait I can't wait GG BB Babe I can'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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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Bad bad boy 널 어떡해 니가 날리는 뼈 어쩔 수 없어 GGBBAB 다 감아줘 THANKU 예상처럼 넌 또 돌렸다니까 샬라라라 Gabe 착하기만 할 것이네 κ Good boy, bad boy, bad boy Like such a good girl, like that bad boy Like such a bad boy, like that bad boy Like such a bad boy, like that bad boy Like such a good girl, good good girl Like that bad boy, bad bad boy 내 행복해, 네가 놀리는 걸 어쩔 수 있어 GG baby babe 다가와줘, 땡큐 땡큐 다가와줘, 땡큐 다가와줘, 땡큐 한 번도 날 끝자리까 샬랄랄랄랄랄라 착하기만 한 것이로 GG baby babe 와, 아이고 진짜 너무 덥네? 덥다 여기 생각보다 덥잖아요, 이쪽 맞죠? 진짜 더워요 벗을 거면 벗으시고 입을 거면 입으시던지 너무 덥네 너무 더워, 진짜 미쳤나봐 미쳤다리 미쳤다리? 내 건데 미쳤다리 미쳤다리 덥다리 근데 바지가 계속 내려가요 바지가 기니까 내가 내 바지를 내려 밟혔어 내가 이렇게 내리면 아이고 바지 아이고 근데 이거에 맞아 이게 자꾸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무슨 용도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기 찍찍이가 있어요 뭔데? 그냥 그냥 이런식 그냥 자 오늘 오늘 저희 활동 2주만에 또 이렇게 팬사인회를 했는데 일단 무무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저는 너무 좋았고 내일이 이제 GG baby 팬사인회는 마지막이에요 와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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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 아마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볼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가 그냥이에요? 그래서 그때 또 만나자고요 그쵸?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또 마마무 플러스로 또 잘 준비해서 무무들을 또 빨리 만날 수 있게 열심히 할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실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눈빼공주님? 공주 납시입니다 아이고 아 언니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주투어를 갔다 오는게 먼저겠죠? 미주투어를 갔다 오는 동안 저희가 그래도 3,4주를 가니까 그때동안 그때동안 체력을 잘 구강하고 계시고요 돌아와서 미친듯이 헤집어 놓을테니 뭘 헤집어 같이 헤집어 놓을거잖아요 네 마마무 플러스 와 진짜 높다 조금만 기다려 기다렛 아이고 마마무 플러스 조금만 기다렛 짜잔 맛있는 밥 먹어요 반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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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노모들이 잘 캐치해 노모들 요즘 더 재미들린 것 같아 어 우리가 좀 컨셉력 있게 하자 그럼 모드도 더 재밌게 아 어떻게 다같이 토끼 한번 만들어 토끼 해니까 네 토끼 한번 만들게요 또 막 부끄러워 이런거 안돼요 다 곤란해 자 여기 양손을 해보세요 양손을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들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다 했죠? 우리들의 우리만의 추억 플러스 원 뭐야 어쩔까 어쩔까 우리만의 추억이 플러스 됐잖아요 아 그 플러스를 같이 해달라 플러스 원 오늘 몇 일이지? 15일 일걸? 사이로 그대를 기억해라 너와 내가 만난 날 메모리 언니 약간 싸이홀드 감성이거든 싸이홀드 요즘엔 유행이야 아 싸이홀드 어디서 유행이야? 내 마음속에서 My heart 박수 쳐줍시다 아 오늘 박수 많이 받네요 저 그니까 언니 오늘 박수 여신이네 무무들 밥 먹고 또 내일 볼 수 있는 무무들은 또 내일 보고 또 조만간 보자고요 저메추 저메추 삼겹살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아 아 이제 공개해도 되겠다 뭐 삼겹살집 나 이제 안먹어 해줘요? 네 하지마 거기 천하제일? 어 천하제일 손뚜껑 천하제일? 아니 왜 이렇게 잇몸을 들어가네 언니가 너무 어이없어서 다시 해봐 다시 천하제일 해봐 천하제일 천하제일 소뚜껑 소뚜껑 어 소뚜껑? 네 소뚜껑 천하제일 소뚜껑 그 거기 어디 성동구인가 건대 쪽에 있는 건대 쪽에 네 거기 되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예약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약해야 돼요 와 거기 메뉴 꿀종합이 있나요? 기본? 아 진짜 기본 별이한테는 그런거 물어보지 마세요 얘는 맛모델이에요 예 용혜언니가 알려주세요 아 저요? 네 어 나 맛모델2인데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 배고파 아 뭐좀 먹자고 뭐고 딱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은 별이 약간이네요 나 나 약간 이런식 근데 천하제일 손뚜껑은 미친듯이 먹었어 오오오오오.. 핸드폰 한 번도 안봤어 오오오오오오오 진짜 거기에 그니까 삼겹살도 당연히 고기도 맛있지만 그 잘 것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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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리 съבח게 그게 미쳤어 그냥 맞아 그거 맛있었어요 아어어 humor 부드럽게 저희가 나름 힙합 듀오거든요 어 드릴 뜯으으으읔 석션 자 드릴과 석션은 이만 떨납니다 드릴 드르르르 석션 아 왜 저래 모모들 안녕 맞춰하세요 맞춰 맞춰 맞춰요 맞춰 맞춰 안녕 안녕 디지몬 모모들 다 해줄게 모모네요 디지몬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